야 너 죽을래? 우리 집 지금 비상인데 왜 나라고 난리야? 비상 개뿔! 우리 형수 애 날라갔단 말이야! 애 낳는 게 뭔 비상이야! 아 시끄럽고 빨리 갖고 온 돈이나 내! 빨리 얻는 데! 너 분명히 약속해! 이거 내가 내주면 우리 엄마를 없던 거 하는 거다? 학생, 계산 안 하려면 경찰서 가든가 빨리 결정해! 아 지금 왔잖아 여기! 아 안 왔을게 빨리 내! 너 우리 엄마 문제만 안 했으면 넌 죽었다 너! 얼마예요? 33,000원! 에? 떡볶이 뭘 얼마나 먹었길래 33,000원이 나와요? 아 저 완전 쓸었어 쓸었어! 이거 봐봐! 오늘 장사할 거 하나도 안 남았지?